아이고 저거 봐라 이게 지금 18분째 저지랄하고 있다 야 저런 1급 장애인 씨바 거 등급 받아서 요양이나 하라고야 이게 웬 사건이야 이게 이런 저런 씨바 구슬많은 저 차 가지고 막 무슨 그랜다이 저 고급 승용차 막 넓은 것도 후진 저렇게 안 왔어 야 야 저런 애가 어떻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딱다네 야 이거 참 혼자 보기 아깝다 이거 씨바 어디로 내보내야 이거 조회수 수 털라나 오메 장로 참 어렵다 오메 이게 지금 19분째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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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무 있는 데서 저기 비키는 데 아이고 콧구녕 두개여서 숨쉬네 재밌나 오호 오호 앞이로 오는 시간이 더 많아 씨바 거 뒤로 가는 시간보다 야 죽인다 왜 저 구탱이로 자꾸 들어간다니 아 쟤 많이 중증장애일세 걷기만 잘하지 재밌남 20분째다 이게 야 저런 시절이 세상에 어딨다나 야 대박이세요 대박여 앞으로 건사님은 의자 좀 잘 챙겨줘라 야 저 넓은 길 놔두고 왜 저렇게 꺾는다니 아이고 꿈 뱉어서 아주 저 차 멈추게 하려는 기다 어허 사람 죽이네 진작에 좀 찍어놓을걸 이 찍는게 지금 2분 넘었다 콜 때리네 진짜 야 이거 어디서 갖다 유튜브맨 들어갖고 김여사 차빼 이것 좀 보내야 겠다 어메 쟤 진땀나겄다 쟤 어떻게 온다니 경격에 생겼네 이 넓은 길에서 뭐 땜에 묶은 밴디야 이 애가 가? 야 이제 거젠 가긴 했네 어디로 꺾을라놈을라 바짝이나 가서 보약은 내 코앞에서 미친년도 저런 미친년이 있을까 이제 거젠가 좀 이끌어 야 이 애가 가긴 햇빛 오오오오오오오?